롤레스 마이클 마이클 잠깐 이야기해 주지 우리 이거 갈거에요 이거요 그리고 이쪽은 사람의 동생이 이 사람이 이거 다 만들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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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t one's very clean and transparent. A b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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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가자? 너무 재밌었어 아 되게 재밌었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 가미술을 만들 때 노래할 때 동동 소리 나는 거? 응 우리 라빵은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라빵은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? 예전에는 2번 더 재밌어요 다면 저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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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밀 범미가 나왔어? 제니도? 네 무서웠어? 맞아 진짜로